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가족과 함께 축복의 문안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1기와 2장은 엘리아로부터 엘리사에게 세역이 이양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남은 엘리사 선자가 그 엘리아 선자의 사역을 인계받아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껏 11기상 또 11기하의 1장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 그것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지 않습니까? 아합왕 이야기가 참 많았죠. 아합왕 이야기가 제가 보니까 11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총 7장에 걸쳐서 이 아합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11기화를 처음 봤는데 11기화 1장에서는 그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시아 왕이 통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이고 다음 주에 보게 될 3장은 다시 또 여호람 왕 아시아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통치했던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여호람 왕도 사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성경의 흐름은 11기 상하를 통틀어서 성경의 흐름은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정말 홀로 고독히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는 엘리아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왕들의 타락한 왕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타락한 왕들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들어가서 선지자들이 그 악한 세력들과 맞섰던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땅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쭉 이어져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열한기 하 2장은 2장은 이런 흐름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분위기 그죠? 역사의 흐름이 아니거든요. 타락한 왕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 단절된 공간으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 빠져나온 이야기 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아로부터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사역의 이양과정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 어쩌면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장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2장 엘리아의 사역이 엘리사로 이양되는 과정에 담겨있는 내용의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몇 번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 소개했던 책인 것 같아요. 벤자민 하디가 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열심히 여러분 일만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되기까지 많이 쉬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재정비하는 시간을 잘 가졌다는 내용을 어느 챕터에서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경행한 빌게이츠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록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해 봤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가 목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가지려면 정기적으로 자신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평소 일정에 의도적으로 완전한 휴식과 재충전 리셋의 시간을 넣는다 유명한 빌게이츠도 그렇게 했다 그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생각주간을 갖는다 이때 생각하고 배우고 쉬기만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들을 이 일주일간의 휴식과 회복 시간에 얻었다고 그는 고백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최고가 되기까지 아무튼 가정은 하나도 안 돌보고 아무튼 늘 야근하고 밤낮 일만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아예 다 그 일과 그 일상과 모든 걸 단절하고 쉬는 데만 집중했던 생각주간이라고 한 그런 일상에서 자신을 빼어내었을 때 오히려 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 주구장창 그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본문이 안 잡히면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딴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이거 내가 지금 본문이 안 잡히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설교가 안 잡히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집사람이 거의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쉬시든지 아니면 좀 돌아다니시든지 좀 산책 좀 하고 오고 그러시라고 근데 안 되는데 거기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 때로는 창문을 확 열어놓고 먼 곳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몇 개의 계단입니까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계단 올라가서 쭉 이렇게 보면 풍무동이 그래도 제법 다 보이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시간에 제가 따로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이 잡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찰 때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과 어떻게 보면 단절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일상과 단절이 필요한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휴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휴식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상과 단절된 시간을 단지 휴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뭐겠습니까? 구별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 단지 놀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구별된 시간인데 그 구별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요호수아가 특별히 모세가 광야의 지도자로서 역할할 때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고 움직이는 진영이 있고 그 진영을 벗어나서 구별된 또 하나의 장막을 쳤어요 그걸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영과 떨어진 진영 밖에 쳐진 그 텐트 안에서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대를 이을 후계자인 요호수아가 거리를 들어갑니다 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요호수아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죠 성경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33장인가요? 그런 시간을 가지니 구별된 시간을 가지니 광야 생활을 그리고 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40년 동안 이끄는 것이 쉽습니까? 말이 40년이지 40년 지도자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들도 그러잖아요 야 아무 문제 없이 은퇴만 하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참 훌륭해 보이더라 뭔가 기라성 같은 업적은 세우지 못했어도 저분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은퇴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존경을 받게 돼요 그래봤자 20년 30년이거든요 그런데 40년을 그것도 광야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주님께서도 치열한 사회계 현장에 계시면서 항상 구별된 시간을 가지셨죠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또는 기도의 자리 또 성도들 간의 교제의 자리 일상의 영역에서 따로 떨어진 구별된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 사역의 이항 과정을 담고 있는 엘리아로부터 엘리사에게 전수되는 이 사역의 이항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의 의미를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의미 그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엘리아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길가리라고 하는 성업이 있을 때 엘리아가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저기 베델 땅으로 갈 것이니 베델로 갈 것이니까 엘리사에게 넌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이렇게 합니다 지도자 스승이 자기의 대를 이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말고 가만히 거기 있으래요 재밌는 건 이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장 전체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길가리에 있다가 베델로 갈 때도 그랬고 베델에 있다가 여리고로 갈 때도 그랬고 여리고에 있다가 요단으로 갈 때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갈 거니까 넌 여기 남아 머물러라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엘리아의 질문 엘리아의 요구는 엘리사 스스로가 선지자로서 역할할 그 사명에 확신이 있는가 그 사명감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 과정인 것으로 보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을 받던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죠 저는 학부도 신학교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원도 그랬지만 학부는 얼마나 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겠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신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를 두 분의 교수님께서 목사님이시죠 면접을 받는데 한 분이 저를 구박하듯이 제 속을 다 아는 것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왜 왔어 당신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어려운 일을 그냥 가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만두라고 면접 때 처음에는 막 떨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돌아가야 되나? 저분이 내 속을 다 알고 있나? 내가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신학교를 지원한 거를 아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입학을 포기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개의치 않고 어쨌든 내가 성경은 한 번 안 읽었지만 통독을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개인적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밝혔고 다음 질문들에 소신껏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기 지금 목회자들이 많이 앉아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 소명의식이 우리의 사역을 지탱해줘요 소명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뭐예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주의 일꾼된 삶을 살게 해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고 세 번씩이나 요구한 이 엘리아의 말은 아마도 엘리사의 사명감을 시험하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오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라고 요구하는 이 엘리아의 요청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는 매번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 번 반복된 요구에 세 번 동일한 대답을 엘리사가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당신 곁을 죽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자꾸 가라고 하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엘리사는 죽어도 가겠다고 합니다 왜 엘리사는 죽어도 가려고 할까요? 사실 길갈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길갈에서 베델 또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저는 구체적으로 그 지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의 죽는 이유는 엘리아의 이 여행이 엘리아의 이 여행 행복길이 사실은 그렇게 의미 없는 길이래요 그냥 에너지만 쏟는 의미 있는 여행 목적지 여행 경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돌아가기도 하고 쓸데없이 길을 가기도 하고 하는 의미 없는 여행길이랍니다 그 의미 없는 여행길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의 사람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 안 따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합니까? 요즘에는 더 안 그렇잖아요 더 엘리사가 머리가 없습니까? 의미 있는 여행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아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아의 마지막 길까지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 간에 그 여행 경로가 어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엘리아가 승천하게 될 사실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리아가 죽은 경험하지 않고 엘리아가 승천하게 될 사건도 당시에 선지생도들이 많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지생도들에게도 알려질 정도로 엘리아가 오늘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들이 선지생도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엘리사에게도 그 말을 건네죠 베델과 여리고 있는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당신의 승인 엘리아가 오늘 승천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안다 나 아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선지생도들을 향해 너 조용히 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잠잠하라 이 말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여러분 이렇게 내까이 같은 데 가면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구를 통해서 잡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맨손으로 잡기도 하죠 주변의 친구들이 저기 바위 밑에 저기 돌멩이 밑에 큰 물고기가 들어온 걸 본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막 옆에서 저기 물고기 들어갔다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잠잠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조용히 해 왜 그걸 지금 잡으려고 해 조용히 해야 돼 잡으려고 해 나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여러분 이런 뉘앙스죠 엘리아가 승천하는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엘리아가 승천할 것을 많은 선지생도들도 알고 있는데 나도 아니까 그냥 잠잠히 있어 뭔가 큰 경험을 하고 싶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 엘리사의 바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요단으로 갈 때 이 두 사람의 엘리아와 엘리사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엘리아는 이제 더 이상 엘리사에게 너 다 따라오지 마 여기 머물러 하는 말을 이제 안 해요 여리고에 머물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단강 앞에 이제 두 사람 엘리아와 엘리사가 섰을 때 엘리아가 그의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그곳으로 물을 딱 치는 순간에 강이 확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강이 갈라진다라고 하면 구약의 두 사건 기억하시죠 뭡니까 하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고 하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구하 방불한 체험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야말로 두 사람이 함께 엘리아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함께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엘리아가 일으킨 이 놀라운 체험을 엘리사도 하게 되었다는 것 이 기적의 현장에 엘리사도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 만약에 엘리아가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해서 엘리사가 처음에는 나도 갈게 했다가 자꾸 주인이 자꾸 스승이 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따라갔다면 이런 기적의 현장에 엘리사가 있을 리 만모하죠 그는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은 계속 비워내고 계속 줄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선한 욕심은 마음 우리는 제가 볼 때 요즘 시대에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없어서 탈이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선한 욕심은 우리에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법입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세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판단해 마음 상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왜 자꾸 날 따라오지 못하게 할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마음 상해서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사는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와 군중의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강 건너편까지도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온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를 남겼던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떡이 바로 나니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믿지 그 상황 속에서 그 떡이 나니까 날 먹어야 산다 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뭐 육식을 식인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야 참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까 라고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때 열두 제자를 향해서 열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자녀 우리 큰딸 또 작은 아들 이름을 다 제가 지었는데 물론 큰딸 이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 둘째 아들도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저는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이름이 진헌인데 참 진짜 드릴 헌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식과 거짓과 가식이 아니라 진심어린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 전에 뭐가 물망에 올랐냐면 제 마음으로 움직였냐면 한결이라고 하는 한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을까 싶었어요 근데 전 한결 이게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성의 전시다 보니까 그리고 한결이라고 할 때 한자어로 짓기가 참 어렵겠더라고요 결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 그 한결 같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한자로 잘 성립이 안되는 단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네 명의 아이들이 한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세 명은 성이 따로 있고 한 명이 성은 한시고 이름이 결이에요 한결 그렇게 네 명의 아이가 한결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모르겠어요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자라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뜻에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들을 그런 이름으로 짓고 싶었었거든요 항상 우직허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는 때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결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섬기는 그 믿음이 정말 귀한 시대가 되었죠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을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승질납 기분이 나쁘면 톡톡톡톡 옮겨버리고 이게 교회가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뭔 소리를 해도 누군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팔랑귀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죠 히브리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와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순간이 있나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다 간다는 것은 항상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로 믿습니다 엘리아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승천하기 전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너 뭘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구하죠 뭡니까 구절해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인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내용을 구한 이유가 있겠죠 선지자로서 역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뭘 갖고 있어야 무엇이 나에게 준비가 되어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스승을 봅니다 엘리아를 봅니다 엘리아는 세상적으로는 초라한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개의 1장의 본문에도 보았지만 엘리아가 뭐하고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털옷을 입고 있었다 가진 게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스승이었던 엘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악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함을 엘리사가 구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어두운 시대 혼탁한 시대 각박한 시대 또 어려운 삶의 현실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 이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저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뭐 앞뒤 좌우 사방팔방이 다 대적들로 인생의 어려움으로 난관과 장애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에게 열린 길이 없으니 나는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길이 있습니까 어딥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길 하늘을 바라볼 때 사방팔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구하는 자에게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구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세를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하고 다방면에 팔방미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늘물만 늘 열려 살면 하늘물만 늘 열고 목회하면 가능하거든요 목회라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니까 쉽고 간단해지죠 목회라고 하는 그 현장이 쉽고 간단한 그 자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사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에게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것이죠 근데 엘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걸 너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말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제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못 줍니다 모자를 달라고 하면 주겠고 옷을 달라고 하면 주겠고 신발을 달라고 하면 주겠는데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니 그건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아는 한마디를 덧붙여요 10절에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아의 승천을 엘리사가 만약에 직접 목도를 한다면 그러니까 엘리아가 그 말 한 거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엘리아가 승천하는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뭘로 그 전에 엘리아를 통해서 엘리사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11개 상 18장인가요 거기서 이미 소명을 확증하셨지만 또 한편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엘리아가 승천하는 현장에 엘리사가 있고 그것을 봤다면 엘리아가 올라간 그리고 빈 그 자리에 엘리사가 채울 것 즉 후계자가 될 것을 확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후계자에게 선임자의 칼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뭔가를 인수에게 받을 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지 않습니다 뭔가를 남겨주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곶간 열쇠를 줍니다 그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승천하는 장면까지도 보면 하나님의 너를 후계자로 인정하신 게 맞으니 네가 나를 이어 이스라엘 땅의 선자로 역할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니 그 능력 주실 것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눈으로 봐야 돼요 봄니까 안 봄니까 11절 12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다는 걸 못 봤다는 걸 올라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엘리아의 말대로라면 이 광경을 본 엘리사에게 엘리아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아의 몸에서 엘리아가 올라가면서 떨어진 엘리아의 겉옷을 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다시 섭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겉옷으로 똑같이 강물을 내리치면서 이렇게 외쳐요 14절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침해오리도 엘리아의 하나님 요구하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엘리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묻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아가 행한 그대로 엘리사가 행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엘리아가 곧옷을 쳐서 물이 첫 번째 갈라졌을 때는 엘리아 자체에 있는 능력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물을 가릅니까 강가의 물을 근데 그걸 갈라줬다면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나도 당신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갑주를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엘리아의 겉옷을 딱 쳐서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갈라지면서 칠 때 했던 말이 엘리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그 물을 쳤을 때 동일하게 물이 갈라지게 함으로 내가 네 곁에 있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아의 능력을 받은 후계자로 이제 역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에서 엘리아가 떠나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고 또 어떻게 보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사가 승천했을 때 엘리아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요 그건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비통함 왜 비통했을까요 그나마 엘리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거장이 있었기에 북이스라엘이 이만했는데 이제는 그가 떠나갔습니다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엘리아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봤을 때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야 마병이요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병고와 마병을 가지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아에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말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선지자 한 사람이 수많은 마병과 병고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영적 암흑 시대에 한 줄기의 빛으로 역할을 했고 다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던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엘리아라고 그런 뜻을 담고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아가 지금 없어요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엘리사가 이어가야 해요 그런데 그가 이어가야 할 자리는 결코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토록 엘리사는 엘리아 곁에 있고 싶어 있고 엘리아에게 임한 속력의 능력을 그토록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계속 어두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함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았던 그 아합 시대도 그렇고 지난주에 보았던 열한기 1장에 있었던 아시아 아합의 아들 아시아 때도 그렇고 다음 3장에서 보게 될 여호람도 악한 왕이고 그러다가 쭉쭉쭉 나가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이를수록 개선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이를수록 더 악해진 세대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좋아질 것 같습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림의 징조가 휘알창란한 것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 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인간들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도 엘리아가 떠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시대는 어쩌면 엘리아 시대보다도 스승인 엘리아 시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왜 안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아 못지않은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 또 상황 시대 선배 목회자들은 이야기하죠 우리 후임자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후배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목회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어려워진 환경에 대한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미안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시대는 열악해지고 목회적인 환경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게 되게 될 것이 뻔해요 저 윗세대들은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저는 또 지금 막 신학교를 입학하는 우리 교회도 있지만 우리 존 독사님들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회의 환경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내 세대에서 그 상황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후손에게는 더 힘든 영적 생활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오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의 영역에서 이탈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엘리아로부터 엘리사가 사약을 인계받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재충전의 시간이고 뭔가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다시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이 구별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할 때 시대는 악해져도 그 악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그 구별된 시간이 뭐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구별된 시간 세상과 단전의 시간 엘리아와 엘리사가 따로 떨어져서 엘리사는 엘리아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또 갈르는 거예요 엘리아만 갈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능력을 동일하게 부여받은 엘리사도 그 요단강을 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열한기가 쭉 이렇게 타락한 앙들의 역사 속에서 아주 소수의 선지자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었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2장은 엘리아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생도들만 나옵니다 등장 배경들이 인물들이 세상은 이런 모임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엘리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되겠죠 우리 안에도 엄청나게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막 이게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그걸 목격한 사람은 간증에 간증에 간증을 하고 다닐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고 있는데도 세상은 꿈쩍하지도 않아요 그 소문조사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지자들과 대면했던 왕의 모습은 2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요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시간, 예배의 시간 찬송의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성도 안에 교제하는 시간 우리에게는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 시간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자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상황은 어둡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시 얻어서 또다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 바뀌어주는 변화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기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직면하게 하셔요 그러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는 뭘까요? 바뀌지 않는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은혜죠 그게 능력이고 능력은 왜 필요합니까? 써먹으라고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이기도록 써먹으라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만 달라고 합니다 대신 어려운 환경은 싫어해요 그건 모순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부족민들이 그분들은 거의 옷을 안 걸치고 다니시잖아요 사냥을 한 번 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TV에서 정말 신발을 신나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신발을 안 신고 막 뛰어다녀요 사냥하러 나가면 들로산으로 거친 벌판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발이에요 같이 체험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발 안 아프냐고 우리 같으면 두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 거친 바닥을 못 밟습니다 발 아파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뛰고 점프를 하고 제주를 굴러도 안 아프대요 왜 그럴까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발바닥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굳어진 것이죠 굳은 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우리 목사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의 또는 장론들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은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더 힘든 사회계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임한 능력을 갑절이나 구한 것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엘리아 때보다도 엘리사 때가 더 힘들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엘리아보다 더 나에게 부어져야 한다 다만 똥똥거리고 싶고 기적을 행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힘든 목회의 현장 더 힘든 사역의 현장이 엘리사에게 있으니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면 우리에게도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엘리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 엘리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가진 희망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놔두시거나 우리를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게 하시며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된 삶의 일상으로 우리가 또다시 놓인다 할지라도 이런 자리에서 능력을 얻어서 엘리사 때보다도 더 타락한 이 영적 시대도 능히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갖고 만앙의 왕이신 예수 그리소를 나의 신랑으로 맞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배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 속에서 선도들과 교제하고 진리를 나누는 자리 속에서 얻어 그 능력을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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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